아 이거 봐요 졸린눈 배찌 졸린눈 카트라이더 짠 배찌랑 다오랑 귀엽다 빵빵 비키세요 귀를 비켜주세요 배찌의 레이싱카 다오의 레이싱카 빵빵 출발 누가 이길까요 출발 출발 뿅 꼬린 꼬린 미니카 카트라이더 배찌를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구요 얼굴 얼굴은 살색으로 4분의 1 4분의 1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앞머리 사용하다 남은거 눈동자 만들어 볼게요 우선 빨간색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번 접어주세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반으로 반으로 한번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펴가지고 또 다른쪽 반대쪽에 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펴가지고 똑같이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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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또 이쪽도 똑같이 돌려가지고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을게요 그러면은 다 펴주세요 다 펴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반 당구이모가 필요한 거는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얼굴만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 가장 밑에 한 칸 여기다 얼굴을 만들게요 어떻게 하냐면 펜으로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이 네모 이쪽 이렇게 두 장으로 된 쪽 이쪽 밑에 쪽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가위로 이렇게 이 네모 한 칸에다가 얼굴을 그려줬어요 가위로 자를게요 두 겹 같이 잡고 가위로 잘라서 잘라서 버려주세요 가위할 때 천천히 하세요 손 다치지 않게 자라세요 이렇게 얼굴을 잘랐어요 그러면은 다오 다오 얼굴은 똑같이 이렇게 이 밑에 한 칸 이렇게 위로 조금 올라간 모양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오 다오도 잘라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위로 이렇게 동그라미 위로 이렇게 올라간 동그라미를 잘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펴가지고 흰색이 보이게 하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 이쪽도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어이구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하나 둘 그럼 두번째 하나 둘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럼 이 밑에도 하나 둘 두번째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 까악 눌러주세요 집 접기처럼 되는거죠 집 지붕 접기 집 지붕 접기 모양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집 모양 집 모양을 했으면 이 빼쪽한 부분을 위로 이렇게 이렇게 토끼 귀 같다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여기 반 중심 네모 모양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뒤로 뒤로 반을 접어주세요 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조금만 이렇게 접을거예요 조금만 5mm 정도만 접고 여기 끝 여기 끝 세모로 세모 접기 여기도 세모 접기 잠깐 뒤로 돌려볼게요 배치의 얼굴 모양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 부분 이 뺄쩍한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세모가 툭 튀어나오게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둥글려야 돼요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이쪽이 여기에 딱 맞았다고 보면 돼요 이쪽은 대충 접어줘도 돼요 이렇게 둥글려 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 뺄쩍한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튀어나오게 접고 뒤에서 꽉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 뺄쩍한 부분은 여기에 맞게 이렇게 반으로 접고 둥글 둥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뺄쩍하니까 한 번 더 뺄쩍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동글동글 그 다음에 이제 턱 부분만 접으면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4분의 1 작은 거 살색 얼굴이 될 거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가위로 반을 잘라주세요 방구이모가 사용할 거는 이거 반으로 자른 거 사용할게요 이게 지금 이 얼굴 한 칼이랑 똑같아요 이 밑에 조금 잘 들어가라고 안으로 잘 들어가라고 조금 옆에를 더 작게 얼굴보다 작게 잘라서 버려주고요 그리고 이 턱 양쪽 턱을 세모를 여기 반까지 접을까요? 이쪽도 반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배치 얼굴에다가 껴주세요 끼고 위로 잠깐 올려놨다가 웃긴다 재밌다 그 다음에 밑에 턱을 지금 할 건데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밑부분을 이 밑부분 정말 조금 이렇게 접어주세요 조금 조금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접었어요 아까 여기 위쪽 머리도 접었으니까 여기도 조금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 양쪽에 턱 턱 부분 삼각형 접어주면 끝이에요 짠 완성 그 다음에 이 살색을 이렇게 잘 내려가지고 맞춰준 다음에 짠 배치의 얼굴 그 다음에 얼굴 스티커로 눈을 그려줄게요 자기가 원하는 눈 모양을 그려주면 돼요 광구이모는 가운데로 이렇게 졸리는 눈을 만들어 줄게요 졸리는 눈 졸리는 눈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려서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눈에 그리고 빨간색 스티커 빨간색 스티커를 가위로 가위로 반을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안보이니까 들고 눈동자 반에다 붙여줄게요 이쪽 이쪽도 눈동자 반에다 배치의 눈 귀여운 눈 그 다음에 눈을 띄어서 눈 눈 배치의 눈 배치의 눈 배치의 눈 배치의 눈을 이렇게 이렇게 배치의 눈을 이렇게 붙여서 그려 붙여서 붙여주고 어머 귀여워라 어머 귀여워라 마지막으로 앞머리를 귀여운 앞머리를 만들어 볼게요 앞머리는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 그리면 끝이에요 그려가지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가위할때 손 조심히 하세요 이렇게 풀을 붙일 부분을 생각해서 위에 더 크게 이렇게 검정 선 있는대로 이 윗부분 네 풀로 붙여줄게요 앞머리 배치의 앞머리를 풀로 붙여서 앞머리 앞머리를 여기 빨간색 빨간색 헬멧에다가 헬멧에다가 딱 붙여주고 얼굴은 움직이니까 요렇게 쫙 배치 배치 방귀모는 여기 깨끗하게 대라고 풀로 붙였어요 여기도 이렇게 풀로 붙여주 줘도 되고 완성 귀여운 배치 다음은 레이싱 칼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만들어놓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 안녕